안녕하세요. 동호GCS의 최민훈 대표입니다. 동호GCS는 글로벌 솔루션 최초의 베스트 파트너성 자동화 솔루션 구축 및 아시아 퍼시픽 쪽의 자동화 플랫폼에 대해서 개발하고 또 디플로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데이터 어색 관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베시의 액터버 플랜트는 모든 공장의 컨트롤 소스를 자동 백업 및 실시간 검토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오디터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PLC, 라크엘, 로버트, HMI, 스카다 뿐만 아니라 플랜트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백업하고 있으며 변경이 누가 몇 시에 어떤 식으로 변경했는지 자체를 매일 레포트함으로써 재해방지 복구 대책까지 자동으로 수립하는 최초의 글로벌 솔루션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관심과 컨트롤 로직의 플랫폼 전개에 대해서 많은 참여 너무 감사드리고 동원 GCS는 향으로도 계속적인 글로벌 솔루션의 전파와 또 투명하게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 고객들이 충족도에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개발 회사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